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맹꽁이 한마리 새끼가 돌아다녀서 여기 잠깐 그릇에다 흙을 넣고 맹꽁이를 넣어놨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위협을 주느라고 아주 조그만지도 몸집을 크게 키우고 지금 다리도 쭉 피고 약간 들면서 부풀어져서 커 보입니다 근데 원래 조금 큰 맹꽁이 같으면 땅을 뒷걸음질 치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이 맹꽁이 새끼는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위협만 느끼게끔 부풀어 올라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맹꽁이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다 얼른 쏟아줘서 지가 흙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비로 두겠습니다 지금 조금 움직여 놓은데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움직입니다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귀여운데 요 그릇을 타고 나가려고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숨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있고요 저도요 그릇을 타고 있는 부분이 더 걸면 열면 들어가지 bureiej 잖습니다 이 맹꽁이를 흙 있는 데다 쏟아주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앞으로 더 커질 때까지 잘 사를 것 같아서 놔주겠습니다. 기어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여운데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릇이 미끼로 오니까 못 나가고 제가 흙 많은 데다 갖다 쏟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